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또 다양한 편의시설들과 휠체어로 또 관람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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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새로운 경험이 되었고요. 저 의장이 산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앉잖아요. 약간 좀 겁나요. 내가 겁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휠체어도 그렇고 이런 편의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빠가 한다리구나 이랬었는데. 좋다. 너무 비쌌. 감사합니다. 많아. 다 tranquille. 곧 비쌌 다양한 동물을 한번 쭈어보겠습니다. 전시설도 제법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 휠체어를 빌려주는 편의시설이 정보가 좀 부족하네요. 네. 많이 부족한데요. 아쉽네요. 여기 휠체어 타신 분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안에는 거 없어. 여기 안에는 거 없어. 퀸커트나 이런 퀸커트나 이런 퀸커트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퀸치어웃들은 이렇게 이 코너에서 돌릴 수가 없어요 저희 장애인 화장실 가 보겠습니다 별로예요? 하하하하하 지어진 지가 좀 꽤 오래된 것 같고 여닫이 식의 그런 이제 뭐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문이 돼 있는데요 불안해서 쉽게 보기를 못 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쓱 열면 그만이거든요 날씨 너무 좋았고요 너무 정말 즐거운 구경들 너무 많이 했습니다 동물들도 보고 동물들 설명도 듣고 장애인 화장실도 이용해 보고 자연을 보면서 경관을 즐겼습니다 퀸치어웃 하시는 분들 마음껏 이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장애인 화장실은 그렇게 편리하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마페를 만나요 하하하하 좋은 날씨 네 또 하세요 노리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